김덕령 설화 조선 중기의 명장 김덕령에 관한 설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김덕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인물 전설이다. 문헌 설화는 연료실 기술, 동해 휘집, 풍암집화, 대동기문 등에 전하며 구전설화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김덕령의 뛰어난 용력에 대한 일화나 억울한 죽음에 관한 내용은 문헌이나 구전 자료 모두 일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문헌보다는 구전설화 쪽이 보다 다채롭고 풍부한 전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수를 통한 능력의 현시와 죽을 때의 신이성 등이 구전설화에 부각되는데 현재 구전되는 김덕령 설화는 대부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문헌 설화 중 동해 휘집에는 추노설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대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전과 문헌 자료를 종합하여 김덕령 설화를 정리해보면 출생, 용력 발휘 및 공을 세움, 억울한 죽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출생 과정은 풍수설과 관련되어 있는데 김덕령의 비범성은 명당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중국 지사가 보아둔 땅을 김덕령의 부모가 몰래 조상의 묘지로 썼지만 쓰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구전설화에만 나타난다. 또 김덕령의 용력은 대단하여 손으로 호랑이를 잡거나 거친 말을 길들이고 백군의 철퇴를 양허리에 차고 다녔으며 외장은 김덕령의 화상만 보고도 두려워서 군대를 철수했다 한다. 이는 구전과 문헌에 모두 나타난다. 김덕령은 임진왜란 때 부친의 복상을 입게 되어 어머니의 만류로 출전할 수 없었지만 답답하여 싸움 구경을 나갔다가 외장의 진중에 들어가 도슬로서 그들을 두렵게 하여 물러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김덕령은 충과 효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다. 이 부분은 구전설화에 나타난다. 한편 문헌에서는 김덕령의 죽음을 이몽하게 난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당한 것으로 기록하여 실제 행적과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구전설화는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김덕령이 용력이 있으면서도 출전하지 않았다고 하여 나라에서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으나 죽일 수가 없었다. 이때 김덕령이 나를 죽이려면 만고충신효자 김덕령이란 비를 쏘달라 고여구하여 그대로 하자 내 다리 아래의 비누를 뜯고 그곳을 세 번 때리면 죽는다. 고 알려줘어 죽음을 당했으며 죽은 뒤 비문의 글자를 지우려고 해도 더욱 또렷해지자 그냥 누웠다 한다. 김덕령 설화는 역사와 설화의 관계를 여러가지 변이를 통해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덕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향유층의 동정은 실제로 김덕령이 가졌던 용력을 과장하여 도술의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며 그의 죽음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미화한다. 이와 같은 김덕령의 다양한 모습은 소설 임진록의 여러 이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진록의 김덕령은 문헌 설화보다는 구전 설화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따라서 김덕령 설화는 아기장수 전설로 대변되는 좌절당한 영웅의 모습을 지닐 뿐만 아니라 민족적 영웅의 면모까지 겸비한 민간 영웅담으로서 이유형 설화의 뚜렷한 맥락을 입고 있는 중요한 설화이다. 이설화는 임진록, 임경업 전 등의 역사군담 소설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